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 엄마의 끝이 가든지 나도 참아서 참아줄 수는 필요해 겨우 뱉어내는 손을 들이키는 법은 일진대 내 자신에게 너그러워지기까지 그 안한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명호랑 단둘이 아래다 화보 촬영을 봤습니다 뭐랄까 명호랑 단둘이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 사진이 어떻게 나올지 또 캐럿들이 젓가락지라고 불러주시는 만큼 굉장히 명호랑 캐비가 좋은데 오늘 또 의케비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봐라 뱉어내는 거 네 저 지금 아레나 업무 화보 촬영하러 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실 숨 봤을 때 이렇게 네일도 하고 머리도 좀 붙였어요 좀 새로운 콘셉트이고요 새로운 이미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새로운 거 할 때마다 신하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 촬영도 아주 재미있는 경험일 것 같아서 즐겁게 재미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검은 하드 으쌍해 render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좋아! 지금은 촬영 중입니다. 잘 하고 있고 멋있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오늘나 되게 뭔가 차분하고 크리스마스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잘 어울린 것 같고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 저는 처음 원우이랑 같이 촬영하고 있는데 평소로도 어디 나라 갈 때 원우이랑 자주 같이 다녔었는데 이렇게 같이 화보 찍으니까 또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. 우리 캐러들도 많이 좋아할 것 같고 더 멋있게 찍고 오겠습니다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던지러워. 야총리인데 야총리. 너무 잘 나오겠다. 그렇지? 응. 짧은 머리 표현이 짧은 머리 일단 이렇게 둘이서 굉장히 뭔가 되게 와이드한 그런 하보를 찍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. 캐럿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. 저도 이번에 사실 해보지 못한 컨셉이라서 지금 모누이랑 같이 하는 게 너무 새롭고 이렇게 다양한 컨셉을 시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캐럿들한테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뭔가 둘이 비슷하면서도 이번 머리 스타일 완전 다르기 때문에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많이 잘하셨어요.